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서울따라 노래따라 원석현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했더니 정말 인터넷을 잘. 복잡한 구조를 가진 기계 장치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처럼 해결책이 상당한. 경우가 의외로 많은 거 같더라고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